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여기만 그대로인 것 같네. 무슨 일로 왔어? 나 홍란이 죽이고 싶었어. 나한테 중요한 거, 소중한 거 걔가 다 망가뜨렸으니까 정말 좀 죽었으면 좋겠다. 누가 좀 안 죽여주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. 솔직히 말해서 난 홍란이가 죽은 거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았어. 해를 주지. 그래도 나 홍란이 안 죽였어. 그래. 그리고 지금 잡혀 있는 범인도 안 죽였고. 뭐? 그래서 어쩔 생각이야? 진짜 범인 찾을 거야. 다 밝혀내는 한이 있더라도 찾아야겠어. 당신도 다칠 거야. 아무리 고은경이나 돌핀한테 속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래가 불법이었던 것도 사실이니까. 강백이는 아니라고. 내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. 그 말 한마디면 강백이가 범인으로 볼 일은 없었을 텐데. 완벽한 가족인 척 하고 싶은 내 욕심에. 그냥 입 다문 걸. 강백이는 내가 범인이라고. 그래서 살인을 숨긴다고 생각한 거고. 나 때문이었잖아. 당신은 바람을 핀 거고. 난 강백이 위안답시고. 어떻게 보면 가짜 범인까지 만든 셈이지. 내 새끼 석서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. 당신 말이 맞아. 내가 죽인 거야, 강백이. 그건 내가 말이 심했어. 진심이 아니었어. 그것 때문이라면. 아니,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뭐 상처받아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야. 죄 좀 그만 짓고 살자는 게 강백이 마지막 부탁이었어. 그러려면 석재부터 해야겠지. 그래? 그래. 그럼... 당신 봐야 할 게 있어. 뭐가 들었는데? 그거... 당신 혼자 있을 때 보는 게 좋겠어. 그걸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당신 뜻에 따를게.